오늘은 진짜 스탑널커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 fm들이 진짜로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탑널커가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죠. 여시들은 fm담론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아 라는 충격적인 글이 여성시대에 2024년 올라옵니다. 2015년도 메르스 갤러리부터 여성인권의 불꽃이 시작되었고 우리 여자들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고통받고 억압받았다는 걸 과격하게 어필하기 시작했지. 초창기 메갈리아에서는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남자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니들도 이렇게 당하니까 기분 나쁘지 이제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고 말했었어. 우리는 머저리 같은 남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미러링을 사용했고 닭이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과격하게 미러링을 해야 한다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개쓰레기 한남들도 fm니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과거와 상황이 바뀐 거잖아. 과격하게 미러링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차분한 논리와 팩트로 세상과 싸워야 할 것 같아. 군캉스 간 한남들 개꿀 빨고 군적금의 나라사랑 카드 받아서 화나는 거 알거든?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군캉스 군치원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군대를 갔는데 왜 여군은 혜택이 없는 걸까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fm니즘은 필연적으로 진보 계열과 함께 가야 하는데 무차별적 한남을 패다 보면 진보 계열한 남도 우리를 편들어주지 않을 거야. 클리앙 진보 계열 커뮤니티도 여성시대의 군캉스 발언에 화를 내더라고 우리는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해. fm니즘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남자들이 받게 해야 하고 우리의 바뀐 fm니즘 방향성을 보고 중도 세력들이 어라 얘들이 정신 차렸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해. 이번 남 쓰레기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서 우리는 이번 남의 행동을 미러링 했지만 이제는 이미지 챙기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남염은 잠시 숨겨놓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변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해.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죠. 아주 대놓고 스탑널커를 하겠다고 선언한 저 놀라운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지능 낮은 인간들은 왜 여구는 나라사랑카드 혜택 안 주냐고 하는데 여구는 병사들처럼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부사관 사관으로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남자 부사관 사관들도 혜택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자만 피해본다고 징징거리며 계엄병을 떠는 걸까요? 요즘 페미 악마화가 너무 심해서 우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런 걸 숨기고 다른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었음 난 동의해. 남염을 숨겨야 하고 이미지 회복할 때까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남염 페미 플로우를 숨기려 노력해야 하는 건 맞아. 라는 식으로 럴커버로우 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전 회사에서 FM이라 말하니까 불이익이 많더라 그래서 이직하고 나서는 스탑널커 중이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과거 FM들은 나 FM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FM들은 FM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자신의 더러운 본의를 숨기고 다니는 중이죠. 음흉하게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나중에 이미지가 좋아지면 다시 진심을 꺼내겠다는 우리 한국 여자들. 2023년은 마통론이 핫하게 타올랐다면 2024년은 대스탑널커의 시대가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염을 돌려서 표현하고 남염기를 숨겨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자. 대놓고 남자들을 속이고 벗겨먹는 스탑널커로 진화한 우리 한국 여자들. 여러분은 대스탑널커 시대를 맞이하여 스탑널커 피하는 선구안을 길러야 합니다. 국제결혼이 아닌 국내에서 연애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불씨 검사하여 인터넷 기록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탑널커 밟아서 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될 테니 말이죠. 사상검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네요. 정말 소름돋고 무서운 한국 여자들의 태세 전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스탑널커 찾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남염패미플로우를 숨기려 노력해야 하는 건 맞아 라는 소름돋는 한마디.